요즘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죠. 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놀랄만한 성장을 이뤄낸 교회가 있습니다. 서기롬 목사가 섬기고 있는 상계교회인데요. 부흥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미자립교회와 나누는 사역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준수 기자입니다. 상계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교회부흥 세미나를 개최해 미자립교회의 묵회자 8천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61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하고 매달 전도물품과 전도비를 지원하는 2016비전교회 목회코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약 1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선 전도와 설교, 양육과 소그룹 등 다양한 주제로 실제적인 코칭이 이뤄졌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로 상계교회의 섬김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원없이 1년간 전도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비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계교회 섬김원 목사는 미자립교회의 묵회자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묵회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자립교회 섬김에 집중하고 있는 상계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재보응을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